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철근설비가 매각돼 연말까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코리아 머시너리 코퍼레이션과 철근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는 연말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치고 중동지역 봉형강 업체에 넘길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철근설비 대신에 포항공장에 2,800억 원을 투자해 형강과 특수강을 생산하는 전용 공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철근설비 대신에 포항공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